이제 좀 완벽하지요? 나는 표시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많이 안 가리면 금방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이 집은 두부집이다 우리 두부 좀 살까요? 여기 두부 저기 한다고 그랬으니까 손두부 사야 돼요 어서오세요 손두부예요? 국산하고요 수입품이 있어요 한번 시식해 보세요 사장님 부침용 아무래도 국산이 맛있어요 국산이 맛있어요 방금 나온 거예요 멘모사 한 두 모면 되지 않을까요? 세 모면 돼 세모 정도 많이 사시네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국산 콩이니까 콩국수 국물 맛이다 세 개 다 국산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 지금 이 두부집 아줌마도 의심하잖아 그러니까 두부집 아줌마도 의심하잖아 근데 아니야 대화를 자유롭게 하잖아 아니,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어머, 웬일이야 제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전혀 저도 느낌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난 누군지 알겠어 정말? 아니야 아니, 아니야 누구야? 알겠어 아니,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아니,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는 누군지 알겠어 저는 영수리입니다 누구야? 아니, 손님 어머, 어머 어머 저는 영수리입니다 누구야? 아니, 손님 어머 엄마는 몰라보냐 어머 어머 엄마는 몰라보냐 야 엄마 엄마는 몰라보냐 야 아니, 손님 모자로가 다 뺏기시면 어떡해